10nm CPU를 아예 포기를 하고 7nm로 건너뛸 수 있다 안녕하세요 진이었습니다 인텔이 10nm CPU로 아주 혹독한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스레이크 10nm CPU가 출시가 됐죠 그렇지만 아주 소량만 출시가 됐고 그것도 일부 브랜드에서만 출시가 됐습니다 인텔의 메이저 파트너인 HP랑 델에서 아주 소량이 출시가 됐고 아예 나머지 브랜드에서는 출시가 되질 못했습니다 이게 여러가지 설이 있는데 그 설 중에서 가장 믿을만한 내용이 실제로 CPU 수율이 너무 좋지 않다 생산량도 너무 적은 데다가 생산을 해도 분량이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을 하면 할수록 마이너스다 그렇기 때문에 대량으로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는 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14nm 코멧 레이크가 출시를 했고 10세대의 규력 상품은 14nm 코멧 레이크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가지 루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인텔의 10nm CPU를 게이밍 노트북에서 볼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독일에서 새어나온 루머인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텔 내부자들에서 나온 이야기다 라는 이야기인데 10nm CPU를 아예 포기를 하고 7nm로 건너뛸 수 있다 지금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10nm, 10nm 플러스, 10nm 플러스 플러스 공정은 모바일 CPU, 노트북에서 U버전에 해당하는 모바일 CPU와 아예 서버 버전만 출시를 할 것이고 2022년에 미디어 레이크라는 이름으로 7nm가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인 즉슨 14nm로 계속해서 출시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데스크탑 CPU 군이라는 이름이 보통 붙어 있죠 근데 데스크탑 CPU를 기반으로 게이밍 노트북의 H버전 CPU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같은 내용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인텔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결국 10nm를 개발할 때 개발비도 들고 하니까 10nm는 묻어두고 아예 7nm로 그냥 건너 뛰어버리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묻고 떠보러 가 현재 인텔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발표했던 로드맵이 아예 붕괴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끼워넣기 식으로 다른 CPU들이 나오고 이런 로드맵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루머가 아예 사실처럼 받아들여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서는 좀 인텔의 상황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삼성, 대만의 TSMC 그리고 인텔 이렇게 세계 3대 파운드리 회사죠 파운드리 회사라는 것은 반도체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도체 생산 공장을 파운드리라고 보통 부릅니다 근데 실제로 AMD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왜 이렇게 가벼울 수 있느냐 좀 비교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AMD도 원래 글로벌 파운드리라고 해서 본인의 파운드리 회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2009년에 좀 회사가 어려워지기 시작을 하면서 글로벌 파운드리를 아부다비 왕가에 매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의 지분만 가지고 있었죠 그것도 리사수가 그때 부사장으로 오면서 2012년 3월에 14%의 잔량 지분을 아예 매각을 해버리면서 파운드리가 없는 팸리스가 되어버립니다 팸리스는 생산 개발만 하는 회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TSMC나 삼성에 외주를 주거나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인 겁니다 기술이 좋은 회사를 찾아내서 그 파운드리에다가 발주를 주면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AMD는 몸이 좀 가볍습니다 근데 인텔은 그와 반대인 거죠 자기의 자사 파운드리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했을 때는 강점과 약점이 있을 수 있는데 자기 파운드리에 기술이 좋을 때는 그 파운드리에서 생산을 하면서 원가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약점은 자기 파운드리에 기술력이 떨어지게 되면 밀려버리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인텔이 좀 힘들어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파운드리를 가지고 있다는 게 지금 강점이자 약점이 되어버린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인텔은 어떻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자기 파운드리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회사에다가 발주를 주게 되면 주가는 폭락하게 되고 그러면 자기 회사의 기술력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참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이걸 줄 수도 없고 또 안 주자니 힘들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무조건 해야 될 것은 기술 개발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7나노를 덮고 그냥 7나노를 덮고 7나노를 그냥 가자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참 이게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아요 이게 딱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하참 잘 나가던 분이 젊을 때 잘 나가던 분이 나이가 들어서 이게 젊은 사람들한테 반격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딱 생각이라는 게 좀 아쉽습니다 지금 인텔은 길이 없습니다 2022년까지 7나노를 완벽하게 성공을 해서 재기를 하던지 아니면 그런 생각도 해봐요 아예 파운드리를 매각을 하고 삼성에 CPU를 외주를 준다면 조금 더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리나라 사람의 한 명으로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니였습니다 .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